이러고 보면 진짜 오래 살고 봐야 되요 태권브이가 프라모델로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온합이라는 메이커에서 1 280분의 1 사이즈로 해서 태권브이가 발매가 되었죠 좀 재밌는 사실은 이 태권브이를 설계 하신 분이 저희 수강생이세요 박찬익님 이신데요 용산 아이파크에서 이상백 강사님의 프라모델 디오라마 수업을 수강하고 계시는 저희 박찬익님께서 이 태권브이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었대요 좀 더 관절이 가동할 수 있게 그렇게 초안을 올렸었는데 오리지널 디자인에 입각한 유저들이 가장 기억하기 쉬웠던 옛날 1970년대에 태권브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실루엣이 나오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털어 주셨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박찬익님을 모시고 나서 제대로 한번 털어 볼게요 왜 국내 굴지의 프라모델 메이커에서 태권브이를 내주지 않았을까 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하던 온합이라는 메이커에서 태권브이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그것도 사연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해 드릴게요 말하고 싶은데 지금 벌써 말하면 재미가 없죠 제 마음이 좋아 그냥 만들기가 심심해서 또또들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용하고 남은 부품들 그 다음에 이런 금속 부품들 이게 뭐냐면 금톱고기나 이제 비즈공예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뭐라고 하죠 그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작업할 때 쓰는 이제 보통 한 개에 한 100원 500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녀석들인데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다 꾸며 줬어요 스팀펑크 스타일로 이제 상징적인 느낌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부품을 붙이고 톱니바퀴 프라모델 톱니바퀴도 붙여보고 그 다음에 전차바퀴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그리고 태권브이가 제일 아쉬운 점이 백팩이 없다라는 거죠 로봇하면 거의 대부분 백팩이 없는데 우주 비행사들도 등에 이제 뭘 짊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 해서 아쉬워서 만들어 봤어요 만약에 증기기관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태권브이가 증기기관을 움직이는 스팀펑크 스타일의 로봇 이런 백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 하시하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시겠지만 좀 더 두껍게 그렇게 해줘야 좀 더 이제 육중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개조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려고 이 느낌이 어떨까 싶어서 처음에 초안을 잡고서 이렇게 개조를 해줬죠 오리지널 태권브이에다가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런 스타일들 어깨도 좀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듬직해 보일 수 있게 다리도 두꺼워 지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태권브이를 한번 이렇게 변화를 시켰고요 가장 큰 변화라면 아무래도 이제 백팩이겠죠 이런거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뒤쪽으로 좀 잘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되어버렸는데 회색 섭회사를 뿌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색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죠 안그러면 색이 다 따로 노는데 여기서 색칠하면 색깔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회색 섭회사를 뿌리고 관절은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군제 GX 칼라 중에 209번 골드 진짜 색깔 예쁘거든요 입자도 곱고 그래서 이걸로 관절은 그냥 기본적으로 색칠을 해주고 유광 컬러를 뿌려서 코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버건디라는 칼라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초콜렛이라는 색상보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면 팥죽 색깔 팥죽 색상에 가까운 그렇게 해서 이제 버건디라는 칼라를 맨 처음에 만들어 주고 거기에 흰색과 오렌지색을 혼합해서 더 밝은 색상을 만들어서 다른 부품에다가 투톤으로 그래서 이런 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줬고요 이건 뭐냐면 동메달 아시죠 동메달 동메달에 칠해준 쿠퍼라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 쿠퍼를 칠하고 이게 이제 좀 재밌는데 쿠퍼를 칠하고서 유광 클리어를 뿌려 주잖아요 색이 바뀌어요 이렇게 좀 더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냥 쿠퍼만 칠했을 때 하고 쿠퍼 약간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라면 클리어를 뿌려주면 약간 발그레한 느낌으로 좀 바뀐다라는 거 이거를 좀 더 이용해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조립을 해줬어요 돼지에 세워봤죠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해서 부품 여러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흔적들은 이제 금속 부품을 붙여야 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워보고 실루엣을 보고 나서 아 요렇게 갈까 원래대로 간다면 먹선도 넣고 데칼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데칼까지는 못 갔습니다 일단 먹선을 놓고 나서 먹선을 타미아 페널라인 액센트로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갈 부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줬고요 그러고 나서 에나멜 신날을 면봉에다 붙여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다 닦아줬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을 만큼 다 닦아 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금속 부품을 싹 다 붙여줬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좀 더 오버스럽게 양을 좀 늘려 가지고 최대한 이 스팀펀크의 느낌을 좀 살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엄청나게 좀 많이 붙였어요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해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다리 아래쪽으로는 좀 더 크게 근데 왜 데칼을 포기하게 되었냐면 이 금속 부품을 붙이다 보니까 상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서 여기 허리에 관절이 하나인데 얘가 자꾸 배사장이 되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색칠하는 녀석들이 자꾸 까져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아무리 서페이서를 뿌려주고 사포질을 해서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료가 까지다 보니까 추가 작업을 못해서 그냥 여기서 이제 스톱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베이스만 추가한 정도로 왜냐면 백팩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이게 이 백팩이 무거워도 무겁다 보니까 자꾸 얘가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중심을 못 잡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이스를 자작을 해가지고 뒤쪽에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만든 녀석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좀 더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여기 나갑니다 우와 무거워 금속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이게 자 일단 좀 세팅을 좀 하고요 여전히 백팩 무게 때문에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뒤로 나와서 이러면 잘 보이실까요 이게 조금 더 아래로 내리고 다시 또 올려주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체는 좀 더 이렇게 듬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다리 아래쪽은 굉장히 두껍게 무겁게 하려고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생겼어요 베이스는 손과 머리에서 나온 그 그 악세사리 세트 그런거 있죠 그걸 가지고서 응용하면서 좀 더 이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페세로 칠하고 캔스프레이 검메탈 타미아 검메탈을 칠했는데요 프라모델 전용 검메탈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백팩을 뒤쪽에 받쳐 줘야 하다 보니까 자세를 잡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태권부인은 이런 모습으로 조금 오버를 시킨다면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겠죠 사진거 같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어깨가 너무 좁고 너무 날씬하고 너무 길쭉해서 키는 크지만 뭐랄까 좀 더 밸런스가 없다고 하나 그래서 그게 좀 아까워서 좀 이렇게 좀 바꿔 봤습니다 스타일을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좀 돌려야 하는데 이거 돌리는 것도 이래요 무게가 있어서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막 쭉 쿵 하고 넘어가는 거 자 이제 돌립니다 와씨 무거워라 금속 부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뒤에 보여 드리는 것도 이래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뒤에 걸쳐 주고 이렇게 이렇게 백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조가 되었어요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쿠퍼 색을 칠한 부품들도 색이 좀 많이 바뀌었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 뒤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개조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태권브이 글쎄요 저는 이제 태권브이 세대는 아니고 태권브이 다음 세대인데 태권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지만 태권브이를 싫어하신 분들은 마징가를 베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로보트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마징가도 얻고 놀고 태권브이도 갖고 놀았는데 왜 태권브이한테만 그러느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암튼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